모바일 아이작 세이바이데이 반갑습니다 모독입니다 자 오늘 옛날부터 하고싶었던 컨텐츠 모바일 아이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모바일로 하는 게임이구요 보시면은 저는 아이패드 아이패드로 플레이가 가능하구요 애플 게임에 이게 있더라구요 아이작 이게 근데 이게 중요한건 아이작 리버스구요 애플 더 버스는 아닙니다 옛날에 나왔던거고 또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실행이 안되는 버그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설정에 가서 이 기기를 한글로 하면 안되요 어 한글로 하면 안되고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시바 한글로 하면은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고 무한로딩이 걸려요 이거를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행이 되구요 네 우리 이렇게 플레이하고 싶은데 직접 게임에 들어가면은 화면이 되게 뿌옇게 나와서 이렇게 어 화면이 대시되었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 제 플레이 화면이 나오구요 자 왼쪽에서 게임 화면이 나오죠 자 그럼 해볼까요 터치하면 되죠 돌아가죠 이렇게 오오 네 모든 캐릭터가 잠금이 되있습니다 다이스도 마찬가지구요 네 다이스가 없어 왜냐면 아예 깨끗한 파일이다보니까 세이브 파일도 안되요 모바일 게임이어서 해볼게요 셀렉트 아아 이 무구함은 누구 흐흫 뭔소리 자 보이죠 여기 화면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왼쪽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구요 그 다음에 이 게임 화면에서도 그 모바일 게임기기처럼 돌아가는게 보일거에요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눈물은 오른쪽 화면은 나오구요 이런 상태에서 한번 터치하면은 빠집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존나 어렵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폭탄이 있죠 여기 폭탄 여기 왼쪽 보이나요 여러분 이쪽 이걸 눌러야 폭탄이 나가요 누릅니다 이걸 눌러야 폭탄이 나갑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 아이저 그래도 또 씨바 또 잘했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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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죠? 어? 위를 위를 쌍 어? 어? 별거 없죠? 없죠 자 거의 황금방 아이 개새끼야 이거 돌려 돌려 아 돌려 아아 리 리 리 아 존나 재미네 진짜 어허 아이자크 눌러서 셀렉트 가자 오른쪽 아 기저귀 이씨 자 스페이스만은 뭐 눌러야되지? 아 여깄네 여기 왼쪽 어 왼쪽 눌러야되네 그 다음에 액티브로 저기 왼쪽에 쬐깐하게 세 개 있네 왜 이렇게 해놨지? 밀러나 게임 안해봤어 모바일? 어이씨 어 어? 그렇지 어 어 어 나이스 이거 가자 가자 이거 어 이거 가자 가자 자 와 나이터오 와 대박났데? 잠깐만 이러면은 나 시작이 너무 좋은데? 이거 가져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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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방금 뭐냐? 어어어? 아 뭐야? 아니야 아직 소라스 남아있어 반칸 씨발 자 상점 가볼게요 아 뭐야 야 야 왜 이렇게 초라해 뭐야 아 왜 이렇게 초라해 상점이? 아 뭐야 이게? 뭐야 초라해 구멍깎이잖아 이제놈면은 어 모바일 나오신다 모바일 가볍게 피해주고요 후규쉑 얘한테 죽은 사람 없죠? 어어어 어 머야 자 왼쪽가서 왼쪽 어 오른쪽가서 왼쪽 그렇지 올테 가져와 아케 여기서 두개 쏘라타 하나 나이스 이거 먹고 내려갑시다 그리고 일단은 폭탄을 사용해서 저기 쏘라타 한번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야되요 야 근데 왼쪽이 움직이는건데 왼쪽에 폭탄 넣어야되네 어 잠깐만 어 뭐야 뭐야 아아아아아아악 ㅈ같네 진짜 밀라나 게임안해봤냐 배치를 이따가라면 어떻게하냐 밀라나 폭탄팔았나요 아까 아이씨 답답하네 진짜 막이 아니구요 어 아 저거 먹어야했는데 자 자 오른쪽 더핍 탭 오줌싸개죠 자 아니 뭔 되게 조작감이 아이제 처음하면 되게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거든요 왼쪽 오른쪽 따로 눌러야 돼서 이거 이거다 약간 그 느낌이야 피해주고 아이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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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안되겠다 도와줘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와아악 하아악 으아아아아악 개씨X 진짜 아 아 존나 힘드네 진짜 아 왜 글로가 아 진짜 존나 힘드네 나나나나나나나나 오 오케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제일 많이 깊게 내려왔어요 지금 뭐앗 안돼 어씨 어어 오 나이스 더 썬나브로썬 오 이거 쓰자 오 쏘라트 가끔 주는 오 오 왜케 잘줘 제발 아 자 캔서 나오는거 아니야 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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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캔서 제발 캔서 어 자 일단 왕을 잡아 아 아 아 어려운 부분입니다 에 가서 어 가서 폭탄두고 빠져야되요 타라아 아 아니 씨발 왜 폭탄이 안열리고 옆에거 천을 냈나요 자 양손가다 양손 자 그렇지 어 그렇지 어 뭐 뭐 뭐 뭐 아 뭐 성격 급한게 뭐 어 어 어 어 오케이 자 나 폭탄 썼나 아니지 뭐지 폭탄 왜 나왔어요 방금 아 아 내가 썼어요 이거면 황금만 갔어요 저 어 안갔구나 아 맞다 이거 아 여러분 이거 이거 내가 아 아 맞다 간게 아니고 맵을 볼 수 있는거였죠 몰랐네요 야호 어 잠만 이거 눈물 데미지 두배 아니야? 이거 좋은거지 관통되긴 하는데 눈물 데미지 두배 데미지 똑같죠 그죠? 오케이 자 가자 개쌉 이득입니다 써서 아 맞았어요 이거는 인정할게요 오른쪽 써서 바로 싹싹싹 이건 참 좋은데요 또 써서 싹싹싹 그렇지 안녕하세요 아 이런 싸발 빠밤빰 빠밤빰 왼쪽 눌러야돼 계속 개 쓸데없다 장난 아니야 왼손으로 이거 눌러야 되는데 왼손에 이걸 눌러야 돼 오른손으로 눌러야돼 아 뭐야 진짜 멜라나 게임 해봤냐 이거 어? 담배라 아마 얘가 지금으로선 지금으로선 치룡보스 아닐까요? 아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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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곽 어이사이 왼손으로 아이사이 왼손으로 이사이 아이사이 아이사이 개쥬 개쥬 개 생략 이동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정말 싸땅이 어렵습니다. 예 아 진짜 진짜 메리베리 어렵고요. 굳이 아이패드에서 아이패드나 이런걸로 핸드폰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컴퓨터로 아세요? 그게 제일 아! 최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